여러분 안녕하세요. 은서희입니다. 오늘은 당국의 역에 나와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진저산이 개통이 되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마의 진저산이 개통되어서 페리엘인 것 사실이기도 하죠. 진저팽 열차 시가피입니다. 저렇게 달려있구요. 이제 제가 타할 진저팽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당국의 역에서 진저팽 열차를 신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차를 하고 별레 별관암역으로 가보도록 하죠. 이 열차는 당국의 역을 추발을 해서 진저부로 가는 열차 중 하나입니다. 그런 개통이 있어요. 저는 벨레 별관암역에 하차를 하였습니다. 게이트를 찍고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4호선 연장 노선인 진저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